들어와 주세요. 되게 긴장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완전 위지의 상황이기 때문에. 이 느낌 너무 좋은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. 여기가 우리가 자꾸 빨라져. 이게 떨리기도 하지만 모델을 다시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아서. 저로 인해서 팀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. 약간 잠이 들겠나? 뭔가... 1등을 하고 싶은데. 오늘 더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노래를 잘 하고 싶어요. 욕 안 먹고 싶어요. 무대에 어마어마하게 등장할 거예요. 미스 백 두 번째 곡이 걸려 있었던 네 팀의 듀엣 무대. 한 팀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. 그 한 팀을. 두 번째 곡의 주인공은. 두 번째 곡은 다ę에서 노을 수 있는 차입니다. 둘의 곡이 되었고, 일단은 소망의 주인공에 if. 둘의 곡이 된다고, 둘의 곡은 다ę에서 노을 수 있는 차입니다. 바로 이별 수 있는 구입. 둘의 곡은 다ę에서 노을 수 있는 차입니다. 역시 다빈은 나를 수 있는 차입니다. 팀만이 주인공에 있는 이 곡은 바로 이 곡을 맞게 되었습니다. Me and Lorenzos이emed 이 곡은 다빼 수 있는 인공과 강좌입니다. 저는, 우리의 곡을 맞게 될 수 있는 차입니다. 우리의 곡은 다빼 수 있는 차입니다. 이 곡은 다빼 수 있는 차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